박수와 함성 아베 저 남세가 그런 의미가 입에 처치고 있는 날 아이아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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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에여! 이번엔 나 아까와 입에다가 들어 cafesню지 کو punchesme 누가 Senhor아일까요? 니모지 이걸 하소서 사랑해지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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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하셨네요 아침으로 오셨어요? 괜찮은 게 없으신가봐요 하하하하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6개월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난장해서 활동하다가 이제 좀 아 이제 아 이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좋은 모습을 잘 안들려요 하하하하 아 뭔지 모르겠어요 안경 벗으라고요? 내 마음이에요 하하하하 나도 우리 엄마 제가 여기 나온 유명 우리 엄마 말 듣기 싫어갖고 여기 나온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여기 뒤에 보면 노라색깔 머리 가지고 보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름이 노랜이 품마라고 하세요 보시면 제가 열린음악회랑 정국 의자랑 나갈때 이렇게 바로 옆에서 창구 지방 문의시거든요 하하하하 보셨어요? 그때는 가발을 써가지고 지금 이를 다 챙겨서 지금 가발 벗어서 저렇게 생기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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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미러 미러인데 이게 노래가 우리 가슴속에 한 서른 스트레스를 이렇게 때처럼 만든 노래에요 이렇게 때처럼 남았다 그걸 사랑으로 싹 이어드린다는 그런 영향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지금 노래방도 들어가있고 온몸 설치로 들어가있어요 그러니까 가셔서 들어주시고 불러주실려면 아마 더 대박날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미러 미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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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a 노 Вс inaccurate 직 lama 하핫 백활 샷 로 라 택 가슴을 벗는 때를 내내 다시 가슴을 벗길 때까지 살아나봐 밀어치게 해요 그 모습은 아우시하고 웃음은 그리스만 살아왔고 자세가 정시하네 고수함이 같은 세상 목을 들여서 다시 사랑으로 기원으로 목을 위에서 날아서 사랑으로 기원으로 이런 이런 사랑으로 마음을 내밀어 웃어 웃어 지금 때까지 내가 다시 죽여줄게 믿어 믿어 사랑으로 가슴을 벗는 때를 내밀어 아침날 숨을 벗는 데까지 살아나봐 밀어치게 해요 아침날 숨을 벗는 데까지 Alpha 아침날 숨을 벗는 데까지 키워둡 아침날 숨을 벗는 데까지 개성 아침날 숨을 벗고 고수함이 같은 세상 너랑 그리스도 알고 마치게 사랑으로 위로 위로 넌 위에서 남아서 사랑으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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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위로위로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받으면 또 이상한 말 말할까 아무것도 하던데 어쨌든 주시니까 받을게요 안 받는 것도 또 예의 여기로 혹시 끈 있어요? 세일 좀 할거죠 아유 진짜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지금? 아침으로 다 한 번 못해 괜찮네 하나는 너가 로빙하는데 이제 떨려 어떻게 됐어요 안전한 것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요새 위로위로 하긴 감사합니다 나오지 마세요 승관되면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요 너무 재밌겠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다 여기도 있다 여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똑같은 엉마랑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눈치를 왜 이렇게 찍혀져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다 달라고 온거 아닌데 진짜 주시는 것도 받게 네 오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딱 많이 올렸어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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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감사합니다 오늘 꽃잎사이에 뽑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오우 아 이거 할만하네 들어가야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꺼 받았으니까 두꺼 받았으니까 어우 죄송합니다 여기 또 조용하니까 여기 또 조용하니까 조금 있으면 또 여기서 시끄러워진다 조금 이따가 할게요 뭘 급해 아직 올라온지 얼마 안되는데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꼭 해줄게요 강이지만 한구의 남자는 노래를 할텐데 제가 한구의 남자 노래할때 여러분들이 좋아지실 부분이 있어요 한구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헤이 라고 오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한구의 남자는 헤이 아빠 그래도 앞에는 하는데 뒤에 서있는 사람들은 안하는 것 같아요 했어요 했어요? 연습 한 번 더 한구의 남자는 헤이 한구의 남자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아 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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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놈 받았어요, 아버님처럼? 뭐했는데요? 아, 꽃길 일단 저번에 이거 꽃길 값을이요? 아, 그때 저번에 생활 아이고, 일단 돈은 받아야지 제가 만약에 꽃길 부르잖아요, 그럼 집에 바란 듯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입술에 그런 걸 바르고 다니네 아이고, 여기는 그러시네 아이고, 여기에서 여기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혹시 이상해? 아이고, 이상해 아이고, 이상해 아이고, 짱 전 귀가 예쁜데 뒤에서 안 맞춰가지고 아,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땀 변 complain 아이고, 신나세요 아이고, 아이고, 뭐했다고 이런 거 본부 저는 잘...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형님 말이 다 맞는 거 같아요 혹시 이거 이거 천 원짜리 있잖아요 네 바꿔줄게요 아 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뭐 말할 줄 알았어요? 이거 천 원짜리를 5만 원짜리를 바꿔줬어요 일단 꺼내시니까 파켓 받을게요 일단 이거 바꿔줄게요 천 원짜리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자 잠깐 세제하게 잠깐 살짝 만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돈 받는다 다 시간 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뭐 처음 자리 여기 다 가져왔대요 하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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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시리라고요 맞다 맞다 니말이 맞다 제가 맞다 맞다 니말이 맞다는 노래를 들려드릴텐데 이 노래를 아까 한국의 남자처럼 제가 콩으로 메추를 쓴데도 이런들이 맞다 맞다 니말이 맞다 이렇게 치면 돼요? 다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길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콩으로 메추를 쓴데도 맞다 맞다 니말이 맞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맞다 맞다 니말이 맞다 이게 아니라 맞다 맞다 니말이 맞다 이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좀 자랑가는데 여기만 해볼게요 콩으로 메추를 쓴데도 맞다 맞다 니말이 맞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여기만 콩으로 메추를 쓴데도 맞다 맞다 니말이 맞다 니말이 맞다 여기 곳곳에 좀 한 명씩 속아 있는데 이 옆에처럼 이렇게 니말이 맞다 이렇게 니말이 맞다 다시 한 번 더 콩으로 메추를 쓴데도 맞다 맞다 니말이 맞다 이제 좀 괜찮네 맞다 맞다 니말이 맞다 드려드릴텐데 근데 4월 15일날 정훈을 꼭 많이 시청해주셔가지고 시청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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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제가 출연하거든요 그날 제가 방송하고 그리고 5월 5일날 그 안에서 정훈을 녹화를 제가 합니다 그때 시간내시면 이제 놀러 오셔가지고 응원 더 만들어주셔서 가능하겠습니다 맞다 맞다 이만이 맞다 반주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록합시다 박사님 잘생겼어요 저의 희생님 잘생겼어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내 눈을 감실듯이 모르는 것 같아 겁으로 맺힐 수 있어도 반사! 반사! 나만히 반사! 꿈을 서슴을 찾아도 반사! 반사! 나만히 반사! 난에게 당신 분이야 일이 없음 다 맞춰 당신 말해 사랑합니다 이 생명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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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마냥 지워준 너를 모자 반사! 나만히 반사! 반사! 나만히 반사! 내 사랑입니다 사랑의 소녀는 난 사랑의 소녀는 난 나의 눈 안심처럼 흘러미 우물에서 순위를 찾아도 나에게 다시 끊을냐고 둘이 우물에서 날아가쳐 울렁의 중반에 살아갑니다 이 생명을 이루어 다와는 말까지 부족하며 최악과 최악이 모자라도 가만히 살 수 있는 당신만이 내 사랑입니다 사랑이 소리됩니다 사랑에서 죄송합니다 나에게 다시 끊을냐고 나에게 다시 끊을냐고 나에게 다시 끊을냐고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정돈대라는 열린음악회도 이런데서 녹화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여기요 쌍장부 쌍장부요? 끊은지 오래 뗐어요 테이프 있어요 테이프 있어요 테이프는 언제 적어야지? 이거 CD에요 감사합니다 CD 하나 CD 하나 달라요 감사합니다 알아서 갖다 꽂아주시면 꽂이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CD 하나 여기 선글라스 이렇게 크게 뜬 아줌마 여기 CD 여기 CD가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쌍장부요? 쌍장부 끊은지 오래 했어요 이거 쌍구가 쌍이 아니라서 쌍이 쓰이는 생각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프 poison 그Free 나 그로워요? 아 bilang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온거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뭐러래 자꾸 저거 이뻐 죽겠네 감사합니다 여기 난장원이 돈 많이 버는 사람 형님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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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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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지금 나이 먹어서 안되거든요 쌍냥고 제가 1년 전에 나이 안먹었을 때 쳤던거에요 지금 나이가 먹어서 쌍냥고 치면 피토에요 쌍냥고를 튀지 못하겠다 그래서 죄송해요 신나게 신나게 할게 다 떨어져가지고 미치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나게 신나게 제 노래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사랑할 나이예요 하하하하 아 주영이가 돈을 더 바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호나도 박살이 안세여 돈 많이 벌어요 하하하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땀 많이 흘려야 불쌍해서 뭐라 그러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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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근데 조금 있다가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가요 유튜브에 동영상 올라가면 이렇게 난장해서 돈 받고 하는거 보면 어떤 좀 좀 머리가 비는 사람들은 이게 또 각설이 가수가 아니라 각설이 있는 그런 댓글을 쓰는 사람들 분명히 그 동영상 대목에 가수라고 딱 적혀있는데 품반지 각설인지 그렇게 막 그런 글 쓰는 사람들은 어디 마음 한쪽과 한쪽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나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합동하지만 그 품반이 아니고 가수거든요 좀 예쁘게 가수가 이렇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데도 와서 노래하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사랑하는 나이인데 이게 노래가 들어보면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대에 이렇게 내 나이를 탓하는 그런 노래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이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나는 노래니까 이 노래도 노래방 가면 한 번씩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롱이롱도 있고 사랑하는 이 노래도 두 곡을 컬러링이나 뱃속이 설정해 주시면 오빠도 있을 거예요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잠깐만 나의 예전 소위처럼 내 주인사 내 주인사 내 주인사 고고신 나의 야구에 취약하라요 이 세계의 계급자는 늘어만 가고 우리의 수식을 아마도 머무는 이 밤을 청춘 아아 불꽃같은 사랑을 할래요 이건 가고 싶어 일어나무는 이 밤을 이제 나완조 어이구 야식 내 생애 이 수많어쇼 그럼 저 흔한 이 거래 내가 이게 사랑을 할 거야 오이구는 이 sup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나는 흔한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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